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그런 4월 10일 총선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서울시를 보면 전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충분히 가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서울 총선에서 추계치가 나왔는데 한 64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이전 이후에 대개 한 67만 표 정도가 투입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니까 64만 표 정도 사전투표율을 한 7% 정도 부풀려 가지고 거기에서 확보된 64만 표의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서울은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을 더해 주는 더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64만 표가 투입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64만 표가 종로구에서 몇 표가 투입됐는지 이게 다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그 부분은 이제 오늘 방송의 중반부에 집중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방송을 한 이제 여러 번 보신 분들은 대개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이 어떤 식으로 전산조작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가 투입되는지 그걸 이제 어느 정도는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64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정정해야 될 것은 어제 서울에 대한 총선해부에서는 지금 확정된 국민의힘 당선자가 11명 그리고 16명이 후보군이다. 그러니까 16명이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 때문에 당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낙선자로 판명된 분이 16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아니고 18명입니다. 18명. 두 명이 더 추가가 됐어요.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제야 전문가께서 추가적인 자료를 보내가지고 동대문갑 그리고 광복구을 여기서도 한 분은 한 4천 표 정도 또 한 분은 한 300여 표 정도로 국민의힘 후보가 격차를 내가지고 당선권에 들었습니다. 불구하고 득표소 조작을 통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소가 위조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게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면서 낙선이 되신 분이죠. 그러니까 18명이 이제 당선자임에도 불구하고 낙선이 된 그 명단은 오늘 방송 중반부에 정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월 10일 총선이 있고 난 다음에 4월 10일 오전 2시부터 종로구 사례하고 강수구 을 사례를 가지고 이게 4월 10일 총선이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조작이 있었다는 부분을 방송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개표가 시작되고 한 4, 5시간 만에 이제 그게 알려졌고 그 이후에 제가 한 2주 정도 집중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서울시에 대한 모든 분들이 소위 선거 조작 메커니즘 그리고 조작에 사용된 방법 득표수 그리고 당락이 바뀐 그런 후보군들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뭐 포괴되면 이번 4월 10일 총선은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이긴 선거였죠. 압도적으로 이긴 선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에서는 유일하게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려했습니다마는 한석을 뺏겼습니다. 아마 울산 부산 더불어민주당의 전재수 후보 전재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 전재수 후보의 당선에 대해서도 오늘 여러분이 댓글을 남겨가지고 분석을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급히 제야 전문가와 함께 긴급 요청을 해가지고 더불당의 전재수 후보도 어떻게 사전투표 득표수가 더해져가지고 서병수 국민의힘 후보를 무찌르게 됐는지도 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이번에는 부산특별시에 대해서는 조작 강도가 좀 낮았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석도 결국은 사전투표 위조 사전투표지를 전재수 후보한테 어떻게 더했는가라는 부분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울산에서도 이제 한석을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이제 이 진보당과 그다음에 더불음주당이 이제 후보 단일하에서 진보당 윤종호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울산 북구에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이 윤종호 후보가 당선되는 과정에서도 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여기서는 아주 울산 진보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아주 조작을 세게 합니다. 조작을 세게 하는 걸 봐가지고 이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소위 정치적 성향이 어떤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뭐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조사한 바는 없지만 울산 진보당 윤종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서울 수준의 조작을 합니다. 서울 수준의. 그러니까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거죠. 진보당 윤종호 후보한테.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의 위조 투표지를 진보당 울산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와 함께 더해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전국을 다 조사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수준의 아주 센 그런 조작은 지방에서 제가 지금 처음 찾아낸 거거든요. 윤종호 후보 그러니까 선거 수의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울산 진보당 후보를 당선시켜야겠다. 그런 열의와 열망과 소망을 울산 진보당 당선 데이터를 이렇게 조사하면서 이렇게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는 또 특히 강남도 오늘 다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당락이 바뀐 지역뿐만 아니고 서울의 그런 강남구처럼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도저히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하더라도 이길 수 없는 지역에조차도 만 표 이상 정도로 어떻게 집어넣는가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락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의 공직선거가 지금 어떤 식으로 오염됐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4월 27일 날 이제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대규모의 집회가 지금 예고가 돼 있는데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가셔가지고 힘을 좀 더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그 시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확신을 누가 제공하는 거 아니까 이런 소위 배경 지식들이 제공하는 겁니다. 선거가 어떻게 조작이 돼 왔고 이번 선거는 어떻게 조작했고 그리고 얼마나 조작했는가 이런 부분을 시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확신은 정보와 지식에서 여러분들 확신이 있어야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4년 이상 정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은 이런 정보와 지식이 제공하는 그런 확신과 신념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적인 활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방구 속에서 유튜브 한다 그렇게 아주 흠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은 아주 무식한 겁니다. 이게 방구 속에 유튜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1분에서 5분 정도 그렇게 보고받으신 부분이 밤을 새워서 나오는 그런 지적인 결과물이다. 이런 것을 아예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